참 이제 리플이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지자도 많고 깨뜨려 보는 것도 많고 지지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많고 한데 또 이제 큰 건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죠 소송전이 아직 사실은 한 건이 남아있어요 이게 지난 7월이었죠 뉴욕 남부지방법원 여기서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소송전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시작됐던 소송이었습니까 이게 사실 초기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판매를 할 때 당시에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탈중앙화된 상황에서 그냥 P2P로 거래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입소문 타고 네, 입소문 타고 한 건데 이제 리플이 XRP를 발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나는 상태에서 지금 리플 랩스와 SEC 사이에 합의만 남아있거든요 이런 합의 같은 경우에는 리플 랩스도 이제 사실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크라켄 건 때문에 크라켄에서 거래된 여러 가지 것들이 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리플 랩스도 대부분의 문제가 됐던 그런 판매 건들이 크라켄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이렇게 개인이 매매한 XRP에 대한 즉 일종의 증권성 판단에 가까운 그런 판단은 이제 리플 측의 승소로 거의 나온 거고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참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이게 사실 합의를 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갈 것 같고 정말로 종결이 나려면 올해 한 말까지는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도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리플하고 소송하는 데도 수천억을 썼고 변호사 비만 리플도 수천억을 쓰고 또 따로따로 돈 쓰고 이게 지금 돈 진짜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SE도 그렇고 리플랩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소모를 했다 보니까 서로 아쉬워하는 거 같아요 SEC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밀어치면 승소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아니면 조금 더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정황상 우리가 더 유리하고 이 합의금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리플이 이길 수 있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진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굉장히 답답하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틸리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가격 견인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디테일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 혹은 발행자 수준의 그런 정보를 같이 갖고 있는 거를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리플 소송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이 힘드네요 리플로 장사하기 상업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항상 우리나라 타다 이슈도 그랬듯이 가장 앞서 나가는 창업자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가장 달콤한 과실을 따게 되는 거는 리플렉스인 거고 다 혼란한 길이긴 하지만 그거를 헤쳐 나갈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투자자들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등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총액 자체도 그리고 그만큼 지지세도 있고 최근에는 조금 오르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조차 조금이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리플렉스와 리플의 미래 무슨 생태계로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냐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뭐냐 이거거든요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리플렉스의 데이브 추워치가 X 옛날 트위터 X 스페이스에 나와가지고 좀 한 말이 있어요 아까 화면에 나온 양반이에요 네네네 저주 얘기하시는 거 네 그 부분이 최근에 스페이스에 많이 끙검없이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들을 던지고 가시는데 최근에 한 말이 기존의 국제 송금 관련 사업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집중을 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멀티체인 생태계 XRP 레저가 있고 이 메인넷을 기반으로 더 로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하우 네트워크 EVM 사이체인 이런 목적성을 띈인 사이체인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온과 같은 멀티체인 생태계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다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다 생태계에 이제 옴보딩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정말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거야말로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리플 원래 본체에 있는 금융 송금 그걸로 인기를 많이 끌고 미래에는 무조건 리플이다 그걸로 다 송금되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지지자들 특히 오지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금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극제 송금 이런 것들은 규제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된 법제화가 이루어지려면 충분히 검토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야 그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규제가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로드맵상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었던 투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올해 안에 또 나올 게 없습니까 올해 엑스체인 브릿지가 가장 큰 거고 또 추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랜딩 프로토콜이에요 랜딩 프로토콜 대출 프로토콜 그렇죠 이게 XRP 레저가 은행처럼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디파이로 가겠다 디파이 디파이 인 거기도 하고 사실 이게 랜딩 프로토콜이 디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런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어떤 사업체의 이런 수익들을 기반으로 조금 자금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XRP 레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랜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랜딩 프로토콜이 도입이 되고 나면 디파이뿐만 아니라 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송금할 때 거기 쓰이는 프로토콜이었는데 이제는 일종의 유동성 공급자 같은 역할도 리플랩스에서 리플로 하겠다 그 얘기군요 그거 솔깃하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좀 뭔가 저희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미래가 좀 발달하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사실 투자자 중에 하나로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홀드를 할 거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샀습니다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카탈라이즈 리서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리플의 한국을 대표하는 리플 한국 대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제 국내 업체들 특히 국내 성향의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 업체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네오픈이라든지 퓨처버스 이런 많이 들어 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 회사인데 들으면 알 것 같은 회사랑 요새 파트너십 많이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리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소재의 메타버스 인공지능 개발사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넷인 더 루트네트워크의 개발사이기도 하거든요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로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 대략 이제 라운드를 돌 때 공식적으로 받은 금액이 이제 700억 정도가 되고 펀딩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받았네 네 14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본레디벤처스라는 투자 인베스먼트 베이클까지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사실상 자회사 같은 느낌인데 네 사실상 이제 자회사 느낌인데 이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금융 쪽에 집중했다면 퓨처버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게임 콘텐츠 이쪽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네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리복 이런 거대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 탈중앙화된 어떤 마케팅 캠페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네 네 더 루트 네트워크라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더 루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루트 토큰이라는 이제 네이티브 토큰이 있긴 한데 가스 토큰을 XRP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루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예치도 할 수 있는데 예치를 하게 되면은 XRP를 예치에 대한 이자로 받을 수가 있는 보상으로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퓨처버스가 더 루트 네트워크를 확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XRP 레저의 확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생태계 확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이 네오피과 퓨처버스와의 이런 협업도 그런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피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넷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합이 잘 맞아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예치상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발견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오피는 이제 핀테크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고 그렇죠 탈중앙화이기도 하면서 중앙적인 성격도 있으나 현재는 최근에 클레이튼과 핀시아 관련해서 거기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운영을 하지만 아부다비에 있는 뭐 그런 회사고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랩스로부터 투자를 받고 뉴질랜드에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하시는데 요게 약간 느낌이 리플랩스가 본사로서 하는 업무 외에 아시아퍼시픽이라든지 거기는 약간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네오피는 중동 뭐 이렇게 해갖고 아시아권을 확장하는 역할을 카탈라이즈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좀 에이펙을 추후에는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만큼 또 XRP가 핫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거기 또 왜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좀 많이 비슷해요 이 극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XRP를 오랫동안 홀드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 덕후의 나라니까 덕을 수 있겠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성향이 매우 비슷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전략이 일본에서도 이제 좀 먹힐 거라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글로벌 를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이랑 유럽 이런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많이 집중하지 못했어요 저희 카탈라이즈랑 이제 한국을 발판 삼아 가지고 에이펙으로도 많이 집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엄청 춥다가 조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네요 또 화랑새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다 요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막 올랐잖아요 리플도 어쨌든 좀 올랐고 솔라나 쪽은 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실제로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게 마감되고 시장이 옛날과 같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좀 공급된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투자랑 업계에 들어온 지 이제 한 7년 차가 됐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올해 초부터 느낀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봄이 그래서 아마 이 기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상 이제 봄이 왔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 기분 좋으시죠? 저희는 요즘 일이 많지만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실 이제는 우리 업계인들이랑 이제 밖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번 한 번 팍 이렇게 올랐다가 꺼지는 거품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매크로의 영향도 받고 이 업계의 어떤 기술적인 혹은 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봄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ETF라든지 일종의 일련의 규제들이 차곡차곡 시장을 둘러싸면서 물론 규제가 엄청 많으면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근본이 생겼다 라는 느낌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랑사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투자 대상 혹은 우리가 조금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를 다시금 찾아보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만 해갖고 돈 벌자 이거 하기엔 너무 원초적이고 어떤 분야가 예전에 디파이 NFT처럼 좀 떠오를 거라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하이프를 많이 받는 거는 이 유동화 역사를 굉장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화 역사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를 유동화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의 금융 역사가 모두 이제 어떤 내재 가치를 지는 것을 유동화를 시켰을 때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증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회사의 내재 가치를 유동화를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냥 집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을 담보로 삼아 가지고 또 유동화를 시켰 수 상품으로 유동화를 시킬 수 있었던 거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유동화를 시킨 거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IP의 유동화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화 역사를 잘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눈여겨봐야 될 거 같은 경우에는 이 IP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유동화 시킬 수 있느냐 유동화 시키는 방법 이런 프로토콜 혹은 플랫폼을 잘 만든 회사 혹은 프로젝트를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또 잠깐 반짝였다가 들어간 게 이제 ERC404라고 해가지고 네 NFT와 그냥 기존의 토큰을 합쳐서 이제 만든 그런 프로토콜인데 이런 것도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못 사거나 거래가 힘든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토큰이랑 치리 기준이랑 묶어가지고 이 NFT를 그냥 유동을 해버릴 수 있는 이더리움 하고 묶어서 그렇죠 그런 프로토콜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이 기대를 하고 많이 각광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정말 이 가치를 지닌 어떤 것들을 유동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이 단순한 개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도 RPDC 이런 내재 가치를 지닌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동화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 회사를 많이 인수를 하고 파트너십을 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커스터디 회사가 굉장히 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커스터디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거래를 한다던가 보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규제의 기준에 맞으려면 이 커스터디 업체를 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커스터디 사업을 하려면 VSP라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라이센스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커스터디 커스터디 업체들이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여기 커스터디에 자산을 보관만 했을 뿐인데 이 커스터디 안에서 보관, 예치, 거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커스터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미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LWA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스템이 뭐 예탁원이 있고 발행사가 있고 유통사가 있고 이런 자산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커스터디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RWA랑 커스터디 이런 규제에 가깝고 실질적인 가치를 유동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네요 리플은 예전에 이제 리플 얘기하자 그러면 할 얘기가 이제 송금 금융 국제 스위프트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리플 얘기를 하면서 RWA에 부터 디파이에 커스터디 얘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얘기 많으셔서 좀 편해지셨죠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SC랑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옛날부터 금융권을 대상으로 영업활동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관해서 굉장히 딥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게 XRP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싸워본 놈이 상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 사회적인 합의랑 이런 규제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도가 높은게 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계에 있는 회사들이나 업계인분들도 이런 규제 이슈들은 좀 꾸준히 트래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리플이 1달러 갑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거 다 하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뭐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로 모르는 거긴 한데 모르는 거긴 한데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든 뭐 내재가치를 분석을 하든 그런 것들은 다 방법론적인 거고 네 결국에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틸성을 갖고 사람들이 수요 바탕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플 일을 하시는데 돈 얘기하는 건 짜친다 뭐 그 얘기인 거 같은데 어찌됐든 본질을 좀 생각해달라 네 요런 요구사항이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찐막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7% 5천만 명에 7%면 몇 명이죠 300만 명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네 네 왜냐하면 빗섬 홀더만 130만 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좋아요 뭐 가격 얘기까지 전망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은 피곤합니다 횡보도 많이 하고 기대감을 줬다 주락표락했다가 근데 뭐 승소했다고 12월에 파티 자기들끼리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대를 기다리는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에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당시 초반에 사신 분들은 코인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시면서도 사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장례를 좀 더 보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어 저는 좀 반복된 얘기는 하지만 이 XRP의 사용처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같이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 환경도 많이 구축이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이 XRP 레저 기반의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고 좀 솔직한 피배색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이 생태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법정 공방에 이런 것보다는 이 XRP의 정말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좀 같이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지자 분들이 좀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또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많이 좀 가공하고 정보들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네. 많이 지켜봐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나와 주시고요 저희가 시총에서 솔란한테 밀렸다는 뉴스를 제 입으로 말하면서 네. 조금 아쉬웠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밀릴 친구가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이 언젠가 또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은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현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리플이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순풍을 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